어? 그니까 그분들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 많이 썼다는 게 잘 썼다는 뜻은 아니죠. 아니 이건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야. 토플 와이팅 독립형은 몇 단어를 써야 하나요? 자 여러분 저도 이 다른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도 봅니다. 선생님들은 어떤 컨텐츠를 학생들을 도와드리려고 보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. 몇몇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400단어를 넘게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. 500단어를 넘게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. 이렇게 이제 즉 쉽게 얘기하면 많이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혹시 지금 당신이 그 강사라면 당신은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? 아니 뭐 있어요? 일단 답부터 얘기해 드리면 300단어 안 써도 만점 나오는 사례도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. 만약에 지금 이거 토플 강사가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? 그럼 이제 더 가르쳐 보세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. 아니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. 왜냐면 그런 식으로 무조건 글을 많이 쓰려 그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거든요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영작이 많이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학생이 에세이 양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영작이 더 틀리겠죠? 아니 에세이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. 그럼 얘가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? 더 비논리적이겠죠?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겠죠 보통? 어? 그러니까 그분들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 많이 썼다는 게 잘 썼다는 뜻은 아니죠. 아니 이거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야.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. 토플 독립형 라이팅은요. 270단어만 넘어가도요. 양으로 깎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아니 만약에 보세요. 그러면 채점자는 여러분의 에세이 읽기도 좀 부터 어? 너는 289단어야. 11단어가 모자라네? 넌 감점 뭐 이럴 거 같냐고요.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으면 뭐 다 하세요. 댓글을 달이던가 뭐 하여튼 강의를 찍어보세요.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짧게 정리하자면 무조건 많이 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. 토플 라이팅 독립형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빠르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. 틀린 semua 1 we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